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2022년 3월 20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세서라는 전국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학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정권에서의 어떤 논쟁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 오해, 왜곡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가 서울, 수도 그리고 용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강의는 아마도 3회 내지 4회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풍수지리의 새로운 이해와 용산지역의 성격. 어떻습니까? 첫해는 일반적으로 풍수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우리식의 풍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좌에서는 수도를 선택하는 조건과 함께 풍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고구려의 국내선과 평양선을 잠깐 언급하고요. 그리고 조선에서 한양과 용산을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양과 용산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한양과 용산은 엄격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수와 풍류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는 당연히 풍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저의 몇 가지 이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며칠간 특별한 사정 때문에 유튜브 강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 수도와 관련된 글을 두 번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놀란 것은 이상하게도 정치적인 견해 격돌장으로 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우리 역사의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고구려사와 동아시아 행사를 주중강으로 했지만 그 밖의 여러 가지 연결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책들을 썼는데요. 오늘 강의와 직결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항구도시지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수륙도시 서울의 역사와 미래 이런 제목의 것을 제가 아주 오래 전에 냈고요. 지금 큰 책으로 다시 재판이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활동과 사관의 이해를 했는데 역사관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리는 반드시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상 또는 터가져 있는 사상의 측면을 이 책에서 골고루 골고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상, 장보고 그들에게 길을 묻다. 그런데 이 장상편이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수도가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고구려가 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는가. 여러분들의 통용과는 달리 고구려가 정말 동아시의 강국이 된 것은 국내성시대가 아니라 국내성시대를 접고 427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옮겼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실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진보하는가? 해양사 연구 방법론은 당연히 제가 알아보는 역사에 대한 공간이론 그리고 도시론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었고요. 그리고 광개장과 한고루의 꿈에도 똑같이 역시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서 경기만과 한강을 주목한 겁니다. 그 밖에도 또 다른 책들이 있지만 직접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죠.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이 논쟁을 보면서도 우리 것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너무 심하구나. 거기에 따라서 분노도 생기고요. 이것을 교정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풍수, 풍류, 무속 제가 지난번 강의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홍인과를 비롯한 우리 민족 사상 그리고 대종교, 동학 등등을 비롯한 우리 민족 종교 심지어는 우리 역사라든가 우리 민족성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이가 든 분들의 역사의식이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릇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학교의 교육의 길을 이뤘지만 가능하면 우리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책도 보시고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는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풍수 한자 말이죠. 바람풍자, 물수자. 그럼 우리는 자연이라든가 생태에 대한 해석이 없었겠습니까? 여기를 정리하는 이론이 없었겠습니까? 풍수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용된 것은 그다지 오랜 기간은 아니거든요. 중국의 동진 때 처음 풍수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으니까 4세기 정료를 한다면 그 전에 우리 역사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물론 풍수라는 개념은 일찍부터 사용이 됐겠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문명의 발달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다만 용어가 다르게 사용됐을 뿐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멀티적 다지역기업문명서를 내서 황화문명도 일변돼서 벗어났지만 그때 기본적인 것은 황화문명입니다. 그런데 황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지역은 굉장히 자연환경이 변화무쌍하고요. 황화의 물길만 하더라도 수없이 변했습니다. 지금의 황화의 물길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많은 수당시라든가 아니면 진나라, 한나라시 됐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적으로 자연해석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중국적 풍수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풍수라는 용어 자체는 동진의 곽박이 장서라는 층에서 처음 풍수라고 말을 유용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용어가 정착이 됐고요. 당연히 글자 표기선이 없었던 우리는 중국의 풍수라는 단어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그것이 가진 개념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식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일상생활에 활용을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적 풍수의 원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수용해서 재해석한 실용화시킨 풍수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국과 전혀 환경이 다르죠. 저는 첫 번째 환경선을 말리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리장성의 동쪽 끝이 산회관이거든요. 바리아 만나는 곳인데 그곳과 그 서쪽과 동쪽은 자연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동북쪽으로 북상하다가 바로 은물의 산이 있죠. 동쪽에는 유화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은물의 산을 경계를 해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물의 산 이동은 분명하게 흔히 말하는 중국적 풍수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연환경, 생태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풍수의 개념이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저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풍수에 가장 적합한 자연환경은 또는 지형은 우리 한반도와 난만주일다로 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략적 관점을 살펴봤더니 한반도는 편서계절풍 지역이죠. 흔히 말해서 백두대관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정맥으로 뻗어나가죠. 당연히 동고서지형의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낮은 구릉지도가 되니까 당연히 풍수지에 전용적인 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보시더라도 참 토가 좋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풍수지에 맞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편안한 자연환경 또는 생태환경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좋은데 다만 곳곳에 따라서 다른 것은 산이라든가 강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열이 틀려요. 그리고 각도가 틀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즉 전술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부분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략적 측면 또는 전체 홀이란 측면에서는 이거는 거의 같은 거죠. 정말 좋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배산, 임수, 남면산로 이런 것들의 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신석시대 유족부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원조선의 집토라든가 등등을 보더라도 그건 거기에 걸맞는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풍수에 해당하는 사상을 갖고 그것을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했구나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풍수라는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했던 그리고 중국의 풍수 개념을 억지로 적용시키고 했전 정리학자, 지리학자, 그리고 직원 그리고 지금에 이르는 많은 풍수지리학자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는 그대로 있고 다만 최고 위종자가 진무하는 진무실의 위치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저는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수도, 도읍이죠. 그리고 풍사의 연관성입니다. 도읍의 조건은 종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냈던 그동안의 여러 책들에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그에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꺼내지만은 그 몇 권은 더 있지만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런 책에서 도읍의 조건을 또는 항구도시의 조건을 샅샅이 거론하고 구체적인 예를 우리 동아시아 신변은 유럽 세계에서도 찾아내서 제 이론을 전개시켰는데요. 서울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읍의 조건. 첫째는 교통과 통신망이 발달한 정치위기의 코아지역이다. 당연히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야 되고요. 관리체제가 일어나는데 효율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근대시대는 모든 것이 다 중앙으로 집중되어야 되거든요. 즉, 캐피탈시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력과 기능이 수도로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한 방어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필수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늘 수도서우를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서 첫 번째 거론하는 것이 안보이 되는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근대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조선도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데에는 바로 개경이 가지고 있는 방어적 측면의 취약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도입니다. 그리고 수도 중에서도 왕궁이죠. 왕궁이 점령당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인식된 것이 특히 고대사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모든 물자가 집결하는 데 편리해야 돼요. 이것을 도회시한 것이 현재 한양인데요. 수도는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야 돼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세계 유명한 도시들을 보세요. 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한 경제 중심지죠. 이거 우리는 간과했던 겁니다. 우리 이전에 고려의 개경만 하더라도 거기는 엄청난 무역항에 썼거든요. 신라, 당연히 경주도 무역항에 썼죠.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문화적 관점인데요. 문화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화는 사실 그 나라의 핵이 되는 수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경제력이 풍부하고 또 지배계급 또는 왕의 사치를 위해서라도 문화라는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고대 논리와 조직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론적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는 모든 문화가 생산되는 곳이고 집결지고요. 동시에 거기는 바로 문화의 인터체인지 또는 허브가 돼서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통과 통신에 발달해서 수도권의 문화가 지방으로 샅샅이 이를테면 심장과 뇌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사제 손끝 발끝으로 퍼져나는 것과 똑같이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인데요. 국가신앙의 중심지가 돼야 되고요. 사상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국가의 수도들의 명칭이 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한양 또는 백제 한성. 그렇죠. 그리고 그거로도 첫 수도가 홀번이죠. 이거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교학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장소죠. 성과 석 이론에 따르면 하늘의 가장 신령스러운 것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수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달에 도읍지 수도는 국가신앙의 중심지어야 되기 때문에 원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다 마찬가지고 조선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쪽에는 정묘가 있고요. 서쪽에는 사직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중묘 사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고구려도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수질에 적합한 터들이 많은가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고구려 국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내성 오른쪽 하단부를 보니까 파란 띠가 둘러져 있는데 이게 압록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북에서부터 내려온 실계천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통구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고구려의 국내성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이 환도산성인데요. 풍수질의 가장 정형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구글에서 따와서 본 건데요. 빨간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는데 위쪽 동그라미가 바로 국내성이고요. 오른쪽 하단부에 빨간 동그라미는 소위 장군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높은 산들이 있는데 우산이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배산, 임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은 압록강이죠. 어쩜 이렇게 풍수질에 적합할까?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국내성이 평지성이면 반드시 산성 있지 않습니까? 국내성을 돌아서 2.5km 가면 환도산이 나오는데요. 환도산 자체가 전부 다 산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의 둘레둘레 능선에는 다 성들이 쌓여 있고요. 이게 바로 유명한 고구려의 환도산성, 알맹이 도읍지 수란 뜻이죠. 여기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좌청령 우백호 주작 편무구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는 조금 더 멀리서 찍은 거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하케누이 쌓여 있죠. 바로 여기가 통구합니다. 그래서 배산, 임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남주작에 해당하는 우산이 있는 겁니다. 완벽하죠. 그리고 안은 얼마나 평온한지 삼태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집토, 궁궐토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다시 우산에서 찍은 건데요. 사진작권 윤명도 씨가 찍은 건데 보니까 이렇게 환도산이 있는데 완벽하게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로 되어 있죠. 배산, 임수 그리고 사이에 푸릇푸릇한데 네모난 흰 색깔의 산무들이 보이는데 이게 무덤이에요. 고구려의 전형적인 방영 계단식 적성 무덤인데 이 지역만 4천여 개가 있는 겁니다. 이 털을 보세요. 완벽하게 우리가 말한 음택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택 음택을 막론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이런 것을 지향하지만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적합한 자연환경, 생태환경이 없었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양택과 음택을 갖추고 있구나 이거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생태환경 속에서 역사를 영위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우리는 정작 우리 민족의 생태환경 자체를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수마저도 중국식 기준을 억지로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고그랜들은 이렇게 성을 쐴 때도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아름답고 예쁘게 쌓았고요. 두 번째 스토였던 평양성을 보니까 이거 뭐 전형적이죠. 제가 사실은 국내성평도 두 번 이상의 강의를 했고요. 평양성도 한 번 정도 강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평양성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책을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의가 가능한 것이죠. 6일 기준의 사회에 가서 ствующий 교사 워킹을 세워둔 첫 번째 스토였던 평양성도 강의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와 소식을 안정해보자. 그것은 국내성평도 함께 물론 코콩하게 falta Safari 보다. 생태계가 підписれて 카ollits